한세대 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주관으로 취역박람회 2024 나야 자폐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군포 한세대 영산 비전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KT, 코레일 등 국내 대기업 23개가 참여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은 채용 직무 컨설팅, 면접 매칭, 이미지 스타일 개선 등을 경험하며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박람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백인자 총장은 한세 자폐어가 벌써 3회를 맞이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